15주 열심히 했는거 100점 받았는거 선생님 잘 받았구요 5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자 누가 어디 장소에 가는데 뭘 타고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로 가기 Going to the places Going to the places Going to places 오케이 고는 가다인데 가다 라는 하다씨에 ing 붙이면 가는 중인도 되고 가는 것 place의 뜻은 장소인데 붙었으니까 장소들 로 여러 장소로 가는 것 Going to places 오케이 그래서 여러 장소에 가기 Going to places Going to places Going to places Going to places 오케이 그래서 제인은 자동차 운전 중이에요 jane is driving a car? jane is driving a car jane is driving a car 오케이 드라이브의 드라이브의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부터 왔고 드라이브의 뜻은 운전하다 라는 하다씨니까 ing 붙일 수 있고 운전하는 중인이 된거죠 운전하는 중인 차 운전 중인 driving a car 차 운전 중인 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이거 붙이면 운전하는 중이다가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눌래 자 이게 이 뜻이잖아 잘 봐봐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 그치 여기에 이 대답을 듣고 싶대 자 누군가가 jane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동차를 이라고 하는 말하는 순간 자동차가 옆에 막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갖고 이걸 못 들었어 그치 그러면 jane은 운전하는 중이다 이렇게 들리잖아 그러면 뭐라고 사실 배부로 묻고 아냐 이들 갖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jane은 무엇을 운전하는 중이라고 라고 묻겠지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무슨 시야 이름치지 그치 그래서 what is what is jane driving 이 되는구나 그렇습니까 jane은 무엇을 운전 중입니까 jane driving 그랬더니 jane은 자동차 운전 중이지 jane is driving a car 그렇죠 그냥 아예 이거를 doing what is jane doing 하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지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어 what is jane doing she is driving a car 차 운전 중이지 jane is driving a car 너 어디 가는 중이니 jane한테 물어보는 거죠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여기에서 you는 jane이 된 겁니다 차 타고 가고 있는 jane한테 where are you going where의 뜻은 어디 어디 장소를 묻는 거죠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나는 은행 가는 중인데 I am going to the bank I am going to the bank I am going to the bank 그러면 to the bank 가 무슨 뜻이니까 이거는 은행이지 the bank 근데 to를 붙이면 은행으로 라는 뜻이지 그러면 일이나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내 그렇지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ban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가는 중인지 문구 답해 볼까요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bank 그렇게 되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bank I am going to the ban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이제 정리하는 거죠 jane의 이야기를 jane의 이야기를 여기에 그녀는 jane은 차 타고 은행 가는 중이에요 그녀는 차 타고 어디 가는 중이니 라는 질문인 건데 그녀는 차 타고 어디 가는 중인지 묻고 답해 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my car 그랬더니 대답도 해줘야지 he is going to the bank my car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my car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로 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가고 있냐 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는 he how 어떻게 가 how 야 그래서 그녀는 은행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is she going to the bank how is she going to the bank 어떻게 은행 가는 중이니 그랬더니 s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좋습니까 이건 어떻게 차를 타고 이건 어디로 운행하고 이건 누가 이 뜻이지 ok s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John은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에요 John is riding a bicycle bike 해도 되구나 John is riding a bicycle 그럼 어 바이씨클 이랑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른데 자전거 무슨 시야 이름 이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at is she okay John John riding okay John은 뭐 타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보보세요 what is she John riding 그랬더니 John is riding a bicyc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John is riding a bicycle okay John한테 어디 가냐 물어봐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I am going to the park I am going to the park I am going to the park okay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정리하는 문장이 나올 거야 네 John은 자전거 타고 공원 가는 중이다 이 문장이 나오겠지 그쵸 John은 자전거 타고 공원 가는 중이다 그래서 he is going to the park by bicycle by bicycle he is going to the park by bicycle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공원으로 오라는 대답 공원으로 오라는 대답 그니까 Silhouette Where are you going by bicycle 그렇지 where is he going by bicycle 그래서 자전거 타고 어디 가는 중인지 공원으로 오라고 공원으로 오라는 대답 where is he going by bicycle 자전거 타고라는 대답을 듣고싶어 뭐라고 그러는데 자 얘만 있으면 이름 쓰지 자전거는 무엇이지? 자전거를 타고는 어떻게지? 하우 라니까 어떻게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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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헌 너 왜 자꾸 안가줘 봐 채점했는거 집에 가져가서 할머니한테 싸인 받고 틀린거 오제라고 써놓은거 뭐야 오제 틀린거 고쳐보니 이 녀석들 보니까 오제를 이제 계속 안해보지 그치? 정리를 해야되겠어 그치? 예 여기 점 있잖아 어딨는데 여기 이렇게 돼 아니 뭐 이거 나중에 찍은거잖아 연필이 다른데 뭔소리야 니가 나중에 찍은거잖아 아니 그래도 저는 찍었잖아요 그래도 찍은거라고? 니가 시험치고 나서 내가 매기고 나서 찍은거잖아 연필이 다른데 뭔소리야 응? 같은 연필로 같은때 찍은거라고 그래 오케이 그 다음 그린지는 버스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미스터 미스터 브린 이즈 테킹 아 버스 테킹 아 버스 테킹 아 버스 그렇습니까? 테이크 아 버스가 버스 타나니까 테이킹 아 버스는 버스 타는 중이니 아 그린지는 버스 타는 중입니다 미스터 브린 이즈 이들아 듣고 싶어 아 아 아 그러면 왓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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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는 앞으로 와서 또 하면 안되고 뭐라고 왓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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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약국으로 버스 타고 가는 중입니다. 약국으로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고 Where is he going by bus? 버스 타고 어디 가는 중인가요? 그걸 묻고 답해보세요. 물었으니까 대답은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버스 타고라는 대답이 좋으면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어떻게 가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잭은 스쿠터를 타고 있는 중이네요. Riding a scooter 자전거 타는 것도 ride a bike 스쿠터 타는 것도 ride a scooter ride 타다 잭은 스쿠터 타는 중입니다. 스쿠터 오늘 스쿠터를 한 대가 듣고 싶으면 What is jack riding? What is jack riding?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열심히 했는 거 확인 됐으니까 시험 치고 배달합니다. 또 조금 이따 식erca 없다고 집에 갈라 예색하고 이제 물가 빠져던